찾기 참조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성별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앞에 있는 6자리는 생년월일을 나타내고요. 하이픈 다음에 있는 숫자가 8번째 있는 숫자가 1이거나 3이면 남자를 나타내고요. 2거나 4는 여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추주와 미드 함수를 통해서 성별을 표시하라고 했는데 우선 주민등록번호에 8번째 있는 숫자 하나부터 구해볼까요? D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넣으신 다음 M, I, D, MI까지 입력하니까 미드라는 함수를 찾을 수 있죠. 문자율의 지정 위치에서 문자를 지정한 개수만큼 돌려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더블 클릭할게요. 첫 번째 텍스트입니다. 왼쪽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에서요. 텍스트는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신표, 스타트 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번째에서 시작을 하실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앞에 6자리, 그 다음에 빼기, 하이프니 7번째, 8번째에서 시작해서요. 신표, 몇 글자 가져오실 거예요? 한 글자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첫 번째 성별 나타낸 숫자가 2네요. 아래로 쭉 내려볼까요? 내리시면 2, 4, 1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1, 3은 남, 2, 4는 여 라고 표시할 건데 여기에다가 추주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D3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추주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C, H, O, O 입력하니까 추주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인수목록 중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라는 설명을 볼 수 있어요. 더블클릭합니다. 그럼 추주 함수 들어갔고요. 첫 번째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는 값에는 미드 함수를 통해서 1, 2, 3, 4 중에 하나의 숫자를 구해놨어요. 신표, 이제 값 1, 밸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숫자 1일 경우는 저희는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남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2는 여 라고 표시할 거고요. 3이면 남, 4는 여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는데 남녀, 남녀 입력하실 때 문자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한 수식 가로까지 잘 닫으셨다면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고객 관리 현황에서요. 구입 앱과 등급표를 이용하여 등급을 표시하시오. 왼쪽에 구입 앱이 있어요. 오른쪽에 등급표에 가서 100만원 이상은 일반, 300만원 이상은 실버, 500만원 이상은 골드, 700만원 이상은 VIP라고 등급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참조하는 표가요. 이렇게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 버티컬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VLOOKUP이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VLOOKUP, HLOOKUP, 인덱스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우리 무슨 함수 사용하신다고요? VLOOKUP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I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어 넣으신 다음 V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보이네요. VLOOKUP 더블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룩업 밸리 찾을 값은 어디 있어요? 어떤 값을 가지고 찾으러 가실 거예요? 바로 왼쪽에 마우스 클릭이 안되네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방향키 이용하세요. 왼쪽 화살피 이용하셔서 H3을 선택합니다. 방향키 잘 안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직접 쓰셔야죠. H3이라고 쓰시면 돼요. H3 쓰신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조하실 표가 어디 있어요? 오른쪽 등급표 수업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요. 등급표에 가서 찾으시는데 VLOOKUP은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열에 금액부터 찾아올 데이터까지 K7부터 L10까지 선택을 하시는데요. 위쪽에 금액과 등급은 포함해요 안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포함한다고 해서 금액이란 글자를 찾을 건 아니에요. 포함하고 안 하고에는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찾을 데이터가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져올 데이터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이 수식을 아래까지 복사하실 거잖아요. 복사하더라도 이 등급표에 있는 위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또 등급표의 위치는 바뀌지 말아야죠. 모순 작업을 하셔야 되죠.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드래그 하자마자 드래그 하자마자 뭐 하셔야 돼요? F4 절대 참조하셔야 돼요. 간혹 이거를 드래그 하지 않고 드래그를 깜빡했어요. 그 다음 심표 F4를 눌렀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다는 전제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H3에 있는 값을 등급표에 가서 첫 번째 열에서 찾은 다음에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열에 있어 2라고 넣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니에요. 그냥 유사일치니까 생략하셔도 되고 유사일치라고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요. 음 첫 번째는 300만원이 안 되니까 일반인의 아래까지 수식을 딱 복사했더니 오류가 났어요. 이유인지 아까 절대 참조를 안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잘못했구나 잘못된 부분만 수정할까요? 아니죠. 함수를 수정하실 때는 꼭 첫 번째 가서 수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 데이터에 가서 그리고 첫 번째 데이터에 가서 수정하실 때도요. 이 커서만 갖다 놓고요. F4 누르면 누구만 F4가 돼요? L10만 F4가 돼요. 어? K7은 F4 안 돼? 절대 참조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또 K7 클릭하고 F4 누르셔도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드래그 하자마자 F4 그걸 깜빡했어요. 깜빡했다면 내가 수정하러 오셨을 때는 범위를 드래그 하시고 F4 눌러주셔서 절대 참조가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어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판매 현황에서요. 문제 봤더니 판매량 판매량 여기 있어요. 그 다음 곱하기 할인가 할인가는 가격표를 삼주하래요. 가격표가 아래쪽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네요. 아까는 수직이었고 수평이에요. 그리고 할인가는 이 세 번째 행에 있어요. 세 번째 행에 그러면 참조하는 표가 수직일 때는 V루컵 함수를 사용하고요. 수평일 때는 H루컵을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는 판매량은 조금 있다 계산할게요. 곱하는 건 나중에 하고요. 판매 총액의 할인가부터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D14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아 네 판매 H루컵 사용하면 좋겠는데 문제에서 또 함수가 다르네요. 문제에서 봤더니 인덱스와 매치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저는 H루컵으로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에 인덱스와 매치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덱스와 매치함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H루컵은 옆에 있는 직위표를 이용해서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인덱스와 매치함수를 통해서 할인가를 가져오고 거기에다가 판매량을 곱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인가는 의류 코드를 가지고 가격표에서 이제 산출하실 거고요. 인덱스와 매치함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D14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D14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는 이따 판매량은 조금 있다 곱할게요. 앞에 곱하나 뒤에 곱하나 결과는 동일하니까 인덱스부터 갈까요? INDEX 인덱스 표나 범위 내에서 값이나 참조 영역을 구합니다. 더블 클릭해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할게요. 어레이 범위를 물어봐요. 어느 범위에 가서 문제에 나와 있는 참조하는 표 B26부터 B26부터 D27 영역에 가서 또는 그냥 하리과만 넣으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판매과부터 넣으셨다면 이 범위 정한 영역에 두 번째 행 그러니까 두 번째 행에서만 가져온다라고만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되니까 그건 상관이 없으시고요. 번거롭다면 이렇게만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행의 위치는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행과 열을 둘 다 연습하기 위해서 B26부터 D27을 선택을 하실 건데요. 실제 가져올 가격 판매과든 할인과든 실제 가져올 가격이 있는 범위를 지정하실 때 아까 하셨던 V룩업처럼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 선택한 범위의 위치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드래그 하자마자 뭐 하셔야 돼요?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야 됩니다. 심표 고정하셨어요. 다음은 인덱스 함수는요. 어레이 범위 지정하셨어요. 로우 넘버 행의 번호를 물어봐요. 지금 범위 지정한 데이터에 몇 번째 행에서 가져오실 거예요? 할인가는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올 거예요. 2라고 넣습니다. 심표 다음 컬럼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요. 컬럼은 열이에요. 로우라는 건 행이고요. 컬럼은 열이에요. 열의 개수 몇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시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디서 가져오실 거예요? 이건 다르겠죠. 의류 코드마다 다를 거예요. 의류 코드에 해당한 데이터의 열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배열에서 지정된 순서 상에 지정된 값에 일치하는 항목에 상대 위치 값을 구합니다. 매치 함수 더블 클릭 그 다음 매치 함수 자체에 또 인수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 룩업 밸류 찾을 값이 뭐예요? 의류 코드를 가지고요. 그 다음 찾을 배열 어디서 찾으실 거냐면 의류 코드에 가서 찾을 거예요. 여기 가격표에는 여기는 B25부터 D25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자리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하신 다음 의류 코드가 MK-101 MK-102 103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야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더블 클릭했더니 0이라는 값이 들어가요.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14는 MK-101은 매치 함수 보라색 영역에 가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해진 값은 뭐라고 나오냐면 1이라는 값이 구해져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습니다. 그러면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파란색 영역에 가서 두 번째 행에 첫 번째 열에 교차하는 부분은 25,500원입니다. 라고 구해질까요? 네. 구해집니다. 여기에다 우리 뭘 곱해요? 곱하기 판매량을 곱해요. 앞에 곱하셔도 되고 뒤에 곱하셔도 됩니다. 그럼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매치 함수를 좀 어려워 하실 것 같아서 얘를 잠시 지우고요. 매치 함수부터 한 번만 더 설명하고 갈게요. D1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는 인덱스는 좀 이따 다시 보는데 매치 매치 함수가 뭐하는 건가? 찾을 값 Mk-101을 아래쪽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죠? F4 절대 참조 심표 정확하게 일치 숫자일 때는 오름차 순위냐 내림차 순위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요. 지금은 문자이니까 정확하게 일치해요. 0이라고 넣으면 1이라는 값이 구해지죠? 아래까지 수식을 한번 복사해 볼게요. Mk-103은 지금 범위 정한 데이터 영역에 하나 둘 세 번째 있어요 라고 3이라고 구해지는 거고요. Mk-102는 범위 정한 영역에 두 번째 있어요 라고 2라고 구해지는 겁니다. 매치 함수 조금 어려워 하실까봐 따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실행 취소 실행 취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표 4 급여 지급 현황표에서요 수령액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G 18 영역에 표 4가 아 네 잠시만요. 제가 문제를 다른 문제를 봤네요. 수령액을 구하는 지기와 그 다음에 지기표를 이용해서 지기별 수령액을 구하시오. 저는 교재 문제 4번 다른 다음 페이지 4번 문제를 보고 또 설명을 드리려고 했네요. 네 그래서 수령액을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급 더하기 지기수당 구하기 가족수당 입니다. 기본급은 지기별 데이터를 찾아오실 거고요. 가족수당은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기수당도 아래쪽에 찾아오실 겁니다. 네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물론 지금 문제도 아까 앞에 하셨던 것처럼 인덱스와 그 다음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에 매치함수가 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hlookup vlookup 인덱스 중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hlookup 사용하시면 돼요. 아까 앞에서 배우셨던 vlookup 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찾을 값 그 다음에 참조하는 표 몇 번째 열 정확하게 일친지 아니면 근사값인지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예제는 똑같은데 이 표가 수평으로만 되어 있다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제2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는 기본급부터 가져올게요.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되어 있다 hlookup 그래서 배열의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요. vlookup은 첫 번째 열에서 찾았다면 hlookup은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지정한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hlookup 더블클릭 내가 찾고자 한 데이터는 직위를 가지고요. 심표 참조하는 표는 아래쪽에 직위표에 가시면 돼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직위표의 위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심표 우리가 지금 가져올 데이터는요. 기본급부터 가져올 거예요. 기본급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 행에 가서 찾고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라고 넣으시는 거예요.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까요? 유사 일치일까요? 사원은 딱 사원 대리는 대리 과장은 과장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거니까 정확하게 일치를 더블클릭 하시면 돼요. 가끔 교재에서 false라고 되어 있지 않고 0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컴퓨터는 0과 1 두 가지만 사용하잖아요. 0이 false예요. 1이 true고요. 0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true를 더블클릭 하셔도 됩니다. 부장이니까 기본급이 350만원인데요. 라고 기본급이 구해졌고요. 물론 아래 수식을 복사해 보면 각각의 직위별 기본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도화하겠습니다. 얼마를 도화하겠냐면 직위수당을 구해서 또 도화해요. 그럼 한 번 더 복습할까요? h.e.lookup 내가 찾고자 직위를 가지고 신표 아래쪽에 참조표에 가서 F4 절대참조 이제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정안표에서 몇 번째 세 번째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가로 닫고 여기까지 끝이 아니죠. 도화기 가족수당을 도화하겠습니다. 가족수당 I14를 클릭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수령액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찾기 참조 예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찾기 참조 두 번째 보도록 하겠는데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찾기 참조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 사원 코드와 사원 코드와 그 다음 부서 코드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부서 코드를 이용하여 부서 명을 표시 하래요. 참조 추추하는 표가요. 수직 이면 V 룩 업 인데 수평 이니까 H 룩 업 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했던 문제와 조금 다른 게 P-102 2-301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요. 앞에 사원 코드 왼쪽에 한글자만 가서 찾으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커서를 D3에 갖다 놓으시고요. 사원 코드 에 가서 왼쪽에 한글자만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등어 넣으시고요. 왼쪽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left라고 하잖아요. L-E-F-T 더블 클릭 하시고요. 텍스트 물어봐요. 사원 코드에 가서 심표 몇 글자 한글자를 가져올 거예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사원 코드의 왼쪽에 한글자 P가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에 해당한 사원 코드의 왼쪽 하나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명을 찾아오려고 하는데요. 등호 다음에 그냥 바로 H-LOOKUP 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H-LOOKUP 더블 클릭 하시면 left 앞에 가로까지 생겼어요. 찾을값 아까 구해놨잖아요. 심표 그 다음 참조할 표는 부서 코드에 가서 찾을 거예요. B13부터 D14에 가서 찾을 거예요. 라고 드래그 하시고 수식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심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첫 번째 행에 가서 부서 코드를 찾아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행에서 가져와요.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나요? 그렇죠. 문자니까요. 정확하게 일치. 숫자는 오름차순에 따라서 값이 좀 달라요. 그럴 땐 근사값 투르 값을 넣는 거고요. 문자일 경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하시면 됩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다음 표 2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합니다. 이 평균값을 가지고요. 아래쪽에 있는 학점 기준표에 가서 0부터 60 그러니까 0부터 60 미만은 F 60점부터 70점 미만은 D 이렇게 해서 각각 평균에 해당한 학점을 찾아다가 표시하래요. 그럼 I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는 에버레이지 평균부터 구할까요? 에버레이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아래까지 평균은 구해지겠죠. 그럼 대충 눈으로 확인해 봐요. 88점은 B 68점은 D 이렇게 학점을 찾아다가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I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H2컵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2컵 그 다음 찾을 값은 평균 값을 가지고 심표 참조할 표는 학점 기준표에 가서 어? 기준표는 어떻게 할까요? F4 절대 참조하셔야 돼요. 심표 그 다음 기준표에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습니다.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요. 0 60 70 80 90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0 이상 60 이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구해진 값들은 숫자이지 않을까요? 근데 왜 여기는 이상이란 글자가 있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0 60 70 80 90 이라는 숫자에 가서 찾을 거예요. 그래서 60보다 작으면 F가 될 거고요. 그 다음 70보다 작으면 D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찾은 다음에 우리가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세 번째 행에서 가져와요. 그 다음 심표 정확하게 딱 평균이 0점이고 60점이고 70점이고 80점일까요? 아니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죠. 유사일치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H6컵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우리가 예상했던 학점이 구해집니다. 아까 궁금했었던 게 있었죠. 0 60 70 80 셀을 클릭하면요. 수식 입력줄에 이상이란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냐면 범위정에서 셀서식 가서 확인해 봤더니요. 얘네들은 숫자 기호 0이라는 값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가 들어갔고요. 뒤에다가 이상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셀서식을 이용해서 얘네들은 어떻게 썼까요? 셀서식에서 숫자 뒤에다가 얘네는 상관이 없어서 그냥 썼나 봐요. 아니다. 미만이라고 됐네요. 셀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장에다가 미만이라고 쓴 거예요. 네. 이제 지금 각각 따로따로 작업이 되어 있어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70 미만이라고 숫자 뒤에 미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균 값을 구한 숫자에 가서 찾는 거예요. 이상 미만은 그냥 내 눈에 보이게끔 아 왜 따로따로 했는지 알겠다. 여기 100 이하라고 따로 써야 되기 때문에 각각 범위를 따로 작업을 했네요. 네. 이렇게 미만만 범위정에서 미만 여기는 이상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는 표가 수평이며 H룩업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H룩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평균 기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A18세부터 A27 영역에다가는 함수를 이용해서 1,2,3,4 일련번호를 작성하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2,3 이렇게 1,2,3 타이핑하지 말고요. 함수를 이용해서 1,2,3,4 를 쓰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함수에 1,2,3,4 를 쓸 수 있냐면 내가 선택한 셀을 기준으로요. 현재 셀의 행의 번호가 18번이에요. 현재 행의 번호를 제가 눈으로 보고 하긴 했는데 함수를 이용해서 행의 번호를 표시해 볼게요. 는 하시고 문제에 제시된 함수가 컬럼과 그 다음에 롤 함수가 있어요. 컬럼이 열이고요. 롤가 행이에요. 그럼 행의 번호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롤한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롤을 더블클릭하면 안에 참조할 셀이 있으신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가로 닫고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현재 행의 번호는 18번인데요. 그래서 숫자가 나왔어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에 해당한 행의 번호가 구해집니다. 이 값이요. 1, 2, 3, 4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더하기, 빼기 하실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죠. 여기다가 숫자 18에서 얼마를 빼면 1이 돼요? 얼마요? 그렇죠. 마이너스 17을 하시면 1이 되잖아요. 그래서 19에다가 마이너스 17을 하면 2가 되겠죠. 20에다가 마이너스 17을 하면 3이 되겠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 일련번호를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에서요. B17부터 D17 영역의 함수를 이용하여 7월, 8월, 9월을 표시하래요. 아까는 행이었기 때문에 로란 함수를 사용했고요. 10은요. 컬럼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요. 는 하시고요. 컬럼 C 5 C5까지만 넣으면 두번째 보이네요. 컬럼 더블클릭 하시고요. 마찬가지로요. 컬럼 참조하는 셀을 안 넣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숫자가 표시가 돼요. 왜 2일까요? 왜 숫자 2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A가 1이에요. B가 2고요. 그럼 3은 얼마가 C죠? D는 4가 나오겠죠? 이렇게 복사해 볼까요? 그렇죠. B이기 때문에 두번째 열이라서 2고요. 세번째 열이라서 3이고요. 네번째 열이라고 4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 값을 7월, 8월, 9월이라고 표시하래요. 7월, 8월, 9월 그러면 이제 더하기 하셔야겠네요. 2라는 값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7이 돼요. 더하기 5 그렇죠. 5하면 7이 되잖아요. 그리고 옆에다가 3에다가 5를 더하면 8이 되고요. 4에다가 5를 더하면 9가 돼요. 하실 수 있죠? 이 값 뒤에다가요. 월자를 좀 붙여주면 안 될까? 월자를 붙이래요. 문제에서요. 그래서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하시고요. 월자는요. 문자 처리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큰 따옴표 묶어서 월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월 입력하신 다음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7월, 8월, 9월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네. 해결하셨어요? 문제 3번 다음 문제 4번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읽었던 문제였죠? G18셀 G18셀 요금표네요. 요금표에 가서요. 제21영역까지 요금표와 지역코드표 지역코드표도 있네요. 지역코드표를 이용하여 부산에서 목포까지 요금을 구하여 H28셀에 표시하래요. 실제 가져오는 건 요금이에요. 요금의 행과 열의 위치가 만약에 서울이면 서울은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3천원이래요. 만약에 청주예요. 그럼 청주는 두 번째 열의 두 번째 열 그러니까 이렇게 행과 열이 교차하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이에요. 그러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행 삼행에 가서 목적지는 목포래요. 네 번째 열 15,000원이란 값을 찾아오면 되겠네요. 행과 열 행과 열 가서 찾아오시면 되는데 이거를 인덱스와 인덱스와 그 다음 hlookup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h28셀에 갖다 놓으시고 인덱스부터 갈게요. 인덱스 그 다음 실제 가져올 요금표는 여기 하나예요. 습관적으로 F4 눌러도 돼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안 누르셔도 지금 문제에서는 상관은 없어요. 수식을 딱 하나만 구하기 때문에 수식을 아래로 복사하거나 옆으로 복사하거나 할 때는 꼭 참조하는 셀이 절대참조가 되셔야 되지만 수식을 한 번만 구한다면 절대참조 생략해도 틀리진 않아요. 그 다음 행의 번호를 구하래요. 행의 번호는 출발지가 부산이니까 지역 코드에 가서 부산이 부산을 찾으면 코드가 세 번째인데요. 라고 행의 코드가 세 번째입니다. 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hlookup 이제 바로 할 수 있을까요? hlookup 부산을 가지고 지역 코드 코드표에 가서 신표를 안 눌렀네요. 부산을 가지고 f28을 가지고 코드표에 가서 습관적 f4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상관없어요.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첫 번째 행에서 찾고 두 번째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숫자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일치 가로 닫고요. 행은 구하셨어요. 열 구할게요. hlookup 도착지에 있는 목포를 클릭하려니까 안 돼요. 방향키도 되면 좋은데 되네요. 저는 만약에 안 되면 g28이라고 쓰시면 돼요. 신표 목포를 가지고 코드표에 가서 F4 눌러도 안 눌러도 돼요. 신표 두 번째 행에 가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요. hlookup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 가로가 검정색에 되어야만 정확하게 다 가로를 닫으신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엉뚱한 곳에 가로를 닫으시면 안 되겠지만 끝에 가로가 검정색이면 정확하게 가로를 닫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부산이 세 번째 행에 네 번째 열의 15,000원 만약에 부산을 열로 하면 안 될까요? 상관없어요. 그럼 목포가 첫 번째가 되면요. 목포가 첫 번째가 되면 목포행에 가서 부산 이렇게 지정해도 15,000원이에요. 그래서 값이 인덱스와 그 다음에 h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부산에서 목포까지 요금을 찾아와 찾는 작업을 해보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요. 학년과 감옥을 이용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할인료표를 이용해서 수강료 할인료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할인료는 15%부터 이렇게 25%부터 5%까지 있네요. 할인료를 표시하는 문제이고요. hlookup과 매치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고1이면 영어 수학 고1이면 수학이면 영어가 아니니까 기타에 해당이 되겠네요. 25%라는 값을 찾아올 거고 고3이라면 영어니까 5%라는 할인료 값을 찾아오면 돼요. 찾아오는 값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5,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는 하신 다음 hlookup 입력합니다. hlookup 입력하시고 저희는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을 거니까요. 학년을 가지고 신표 그 다음 참조하는 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r3부터 t5 영역에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면 되고요. 신표 그 다음 영어이면 우린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기타인 경우에는 세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행의 위치값을 구하기 위해서 매치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매치 함수 사용하는데요. 매치 입력하시고 바로 왼쪽에 입력된 감옥을 가지고 데이터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그 다음 범위 참조의 범위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국어 수학 영어 세 감옥이에요. 국어 수학 영어 국어 기타 영어 수학 국어 지금 입력된 데이터가 영어부터 시작하고 영어만 있고 나머지 기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옥이요. 감옥이 감옥이 국어 영어 수학 이에요. 세 감옥에 있네요. 국어 영어 수학 수학 어떻게 행위에 몇 번째 위치한지를 구할 거냐면 이 세 과목을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내림차순 정료를 한번 해볼게요. 내림차순 정료를 하게 되면 영어, 수학, 국어예요. 영어, 수학, 국어. 영어와 수학까지만 넣어주시고 국어는 영어도 아니고 그래서 두 번째 행위 위치로 값을 구할 수 있도록 영어, 수학만 넣어주시면 영어는 무조건 첫 번째, 수학은 두 번째, 국어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두 번째 행위로 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hlookup은 조금 이따 사용하고요. 매치부터 좀 작성을 해볼게요. hlookup이라고 매치 함수부터 작성하겠습니다. 매치라는 함수를 입력하는데 나는 감옥을 가지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감옥을 가지고 영어와 수학만 나열합니다. 집합기호를 이용해서요. 영어와 수학 감옥 안에서 몇 번째에 위치하는지를 구하겠습니다. 집합기호, 그 다음 심표. 영어, 수학, 국어는 무슨 차순이에요? 영어, 수학은 내림차순이에요. 그래서 내림차순은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200%라고 구해지는데 사실 200%는 뭐예요? 셀서식 가서 확인해 보시면 숫자 2예요. 아, 두 번째인데요? 라고 구해진다는 거예요. 아래까지 수식을 살짝 복사해 볼게요. 한 반만 복사해 볼까요? 영어는 첫 번째인데요. 국어는 국어, 수학. 영어는 아니니까 수학에 해당이 돼서 그러니까 영어가 아니니까 무조건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어 첫 번째, 수학 두 번째에서 이, 일에서 행의 위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 값을 찾아올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참조하는 표에 영어는 두 번째 행이고요. 수학은 세 번째 행이니까 수학에 구해진 값에다가 우리는 더하기 2를 해야만 행의 위치값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왜 더하기 2를 하는지 아세요? 수학이 우리가 더하기 2를 하지 않으면 값이 2라고 반환이 돼요. 셀서식이 좀 불편한가요? 미리 좀 셀서식을 바꿔놓을게요. 셀서식 가서 일반으로 좀 바꿔놓겠습니다. 그러면 수학은 2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참조하는 표의 수학은 기타에 해당이 되니까 세 번째 행에서 값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뒤에다가 2를 더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영어, 수학과 국어는 세 번째 행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이제 hlookup을 통해서 값을 찾아오겠습니다. hlookup 작성하시는데 학년을 가지고 신표, 참조하는 표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행의 위치값은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hlookup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25%, 0.25가 구해지고요. 셀서식이 100분율이라고 했잖아요. 셀서식 가서 100분율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25%라고 구해주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 감옥에 따른 할인율을 찾아서 학년별 감옥에 따른 할인율을 찾아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매치함수에다가 세 감옥인데 우리는 참조할 행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영어, 기타, 내림차순이구나 라고 해서 영어, 수학 대표적인 두 감옥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기 참조 3번 시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찾기 참조 3번 시트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지역과, 지역, 잠시만요. 제가 2번 문제를 보려고 했네요. 첫 번째 문제는 결제 방법과 할부 기간, 그 다음 표 2를 참조해서 수수료를 이용해서 집을 수수료를 구하라고 했어요. 매출액 곱하기 수수료율, 수수료부터 좀 구할게요. H룩업 사용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한국 카드, 기타 카드, 그러니까 나라 카드, 한국 카드, 대한 카드가 있어요. 아래쪽에 좀 작성을 해볼게요. 나라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 한국 카드가 있고요. 대한 카드가 지금 입력되어 있어요. 실제 화면에 표시된 거는 한국 카드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래요. 한국과 기타, 한국이 먼저 있고 기타라고 되어 있다면 내림차순이 된 거죠. 그럼 이 세 개를 선택하시고요. 내림차순 정렬하시게 되면 우리는 한국 카드, 대한 카드만 넣어서 한국 카드일 때는 1이고요. 대한 카드나 나라 카드는 2라는 값이 반환돼서 한국 카드는 여기서, 대한 카드나 나라 카드는 기타 카드에서 찾을 수 있도록 행의 위치를 구해주시면 되고요. F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행의 위치 값을 구합니다. 같은 행의 결제 방법을 가지고, 심표. 우리는 한국 카드, 기타 카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범위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한국 카드, 대한 카드들 중에서 집합기호를 이용해서요. 한국 카드와 다음, 대한 카드 중에서 내림차순으로 데이터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나라 카드라는 값이요. 나라 카드 값은 2라는 값이 구해진대요. 현재 찾을 행, 한국 아니면 기타인데 두 번째라고 구해지지만 우리는 참조하는 표에 기타 카드는 네 번째 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한 값 뒤에다가 더하기 2를 해야만 네 번째에서 나라 카드에 해당한 수수료율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을 가지고요. h룩업을 통해서 값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h룩업 입력하시고요. 저는요. 할부 기간을 가지고 심표, 참조하는 표는 수수료율표를 이용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그 다음 매치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행의 위치입니다. 라고 지정할 수 있고요. 그 값을 h룩업을 통해서 가로를 닫습니다. 셀 서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셀 서식 가서 미리 좀 확인해 보시면 회계 기호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셀 서식 가서 일반으로만 바꾼다던가 뭐 백분율로 바꾼다면 이렇게 4%라고 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카드, 기타 카드이면서 할부 기간이 6개월이니까 4%라고 구해지네요.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셀 서식은 잠깐 취소할게요. 이 값에다가 문제에서 매출액을 곱하라고 했어요. 매출액 곱하기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면 집을 수수료를 구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5에서 지역과 전용 면적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 표 3에 가서 청약 가능액을 이용해서 지역과 전용 면적에 따른 청약 가능액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오라고 했는데요. 먼저 J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인덱스 함수가 나왔다. 인덱스. 첫 번째 배열입니다. 배열은 실제 가져올 데이터.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행의 위치입니다. 행의 위치는 매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올 수 있고요. 현재 보면 서울, 부산, 기타, 강역시, 기타죠. 다 있는 거네요. 그러면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을 가지고 여기 지역에 있는 데이터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우리가 찾을 데이터는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0이라고 넣으시고요. 가로 닫고요. 그 다음 심표. 그 다음 행의 위치는 지정하셨고요. 열의 위치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열의 위치도 매치 함수를 통해서요. 매치 입력하시되 전용 면적 바로 왼쪽에 있는 전용 면적을 가지고요. 심표. 지역에 가서 지역은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합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우리는 데이터 정확하게 일치는 아니죠. 50, 86, 103, 136. 오름차순이 되어 있으니까 오름차순일 때는 1이라고 넣습니다. 매치에 대한 가로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폭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청약 가능액 인덱스와 매치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를 참조해서 표 6에다가 타이틀명을 구하여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VD 코드에서 오른쪽에 있는 두 글자를 추출한 다음 우리는 참조하는 표에 가서 찾을 건데요. 이거는 hlookup을 이용하면 좋은데 hlookup을 이용하기에는 첫 번째 행에서 찾아야 되는데 두 번째 행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우선 right 함수를 통해서 값을 한번 코드에 가서 심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값이 구해지고요. 이 값을 표의 범위 안에서 찾아서 그 다음 데이터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지정하시면 되는데 커서를 i25셀에 갖다 놓고요. 21을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문자를 가지고 찾으러 갔을 때 사실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오류가 나는 건 조금 이따 해결하고요. i25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는 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조금 전에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그 다음 찾을 위치를 지정합니다. 영역은 a29부터 e29 영역을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실 거고요. 가져올 데이터, 결과를 가져올 데이터 위치는 반지의 재앙부터 박물관은 살아있다 영역을 선택하고 f4. 그래서 lookup을 이용할 때는 찾을 값 그 다음에 찾을 데이터가 있는 위치 결과를 가져올 위치 지정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살짝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요. 라고 오류가 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값은 문자이고요. 여기 입력된 데이터는 숫자에 형식이 좀 달라서 일치하지 않아서 값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물론 밸류 함수가 있으면 밸류 함수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문제 잘 보니까 밸류 함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곱하기 1을 해서 구한 값에다가 연산을 해서 숫자로 바꾼 다음 값을 찾으러 가면 데이터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평가이고요. 평가는 토익과 컴퓨터 전공 2와 표 8을 이용해서요. 평가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익, 컴퓨터 전공 2는 0.3, 0.2, 0.5를 각각 곱한 값을 더해가지고 평균값을 가지고 평가해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썸프로덕트를 통해서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H루컵을 통해서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위는 내가 구하고자 한 데이터의 토익부터 전공 2까지 심표, 그 다음 값을 비교하면서 곱할 위치, 직접 입력하실 때는요. 집합기호를 사용합니다. 문제에서 현재 토익은 0.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3 심표, 두 번째 감옥은 0.2라고 되어 있습니다. 0.2 심표, 세 번째 0.5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합기호를 통해서 직접 입력한 거고요. 썸프로덕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토익 0.3 더하기 98 곱하기 0.2, 그 다음에 68 곱하기 0.5를 해서 더한 값이 평균으로 구해져 있고요. 이 평균을 가지고 H루컵을 통해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루컵 입력하시고요. 썸프로덕트를 통해서 평균값을 가지고 그 다음 표 8에 가서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행에 가서 두 번째 행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한 데이터가 아니죠. 그래서 뒤에 생략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을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요. 직업 코드와 아래쪽에 표시를 이용해서 T에다가 직업과 지역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직업부터 구한 다음에 그 다음 지역을 표시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참조하는 표에 가서 찾아오는데 왼쪽에 두 글자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럼 V루컵 함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V루컵 함수 입력하시되 왼쪽에 두 글자, 레프트 함수 이용합니다. 제가 가로를 열지 않고 뭔가를 작업했어요. 레프트, 바로 왼쪽 가는데 방향키가 안 되시나요? 그러면 S 위치가 3이네요. S3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가지고 가로 닫고 심표 우리는 참조하는 표에 가서 참조하는 표 S25부터 T29 영역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심표 첫 번째 열에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각각의 회원 코드에 왼쪽에 두 글자를 가지고 해당된 데이터의 직업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 뒤에다가요. 문제에서 직업은 회원 코드 앞 두 자리를 이용해서 계산은 했고요. 지역은 회원 코드에 D 세 글자를 4로 나눈 1, 4, 0 나누기 4 한 결과에 나머지가 0이면 동부, 1이면 서부, 2면 남부, 3이면 북부래요. 그럼 나머지도 구하실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세 글자도 추출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연결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로로 동부, 서부 이렇게 표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끝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하시고요. 가로 여시고요. 제가 그냥 따옴표 안 적고 작성해서 큰 따옴표 그 다음에 다시 M% 연산자 이용하시고요. 추주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하실 겁니다. 그래서 추주함수 작성합니다. 추주 그 다음 나머지를 구해서 M, O, D 나머지를 구해서 오른쪽 한 글자를 오른쪽에 세 글자를 이용해서 S3에 있는 값을 세 글자를 추출한 다음에 그 값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구해지겠죠. 0일 경우에는 사실 추주는 1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하기 2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를 통해서 구한 값이 0이면 첫 번째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하기 1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동부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1이 나왔으면 2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되죠. 서부, 남부, 그 다음 풋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주에 대한 가로 닫고요. M%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를 닫아주시면 숫자 세 자리 가져와서 나누기 4 한 나머지 결과를 0부터 3까지 해당된 데이터 동부, 서부, 남부, 북부에 해당한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찾기 참조 함수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